오늘은 나바호 나바호하고 몽골 그 다음에 아파치 아메리카의 아파치 요 세가지를 사전을 3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치 지까릴라 지꺼리는 아파치 무슨 기도를 하는갑습니다 샤만 샤만 귀신을 부르는 지꺼리다 지까릴라 또는 전쟁 가기 전날 뭐 며칠 전에 이제 사람들 모아서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축제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축제가 아니고 전투력 상승을 위한 자 여기 보면은 홀치라는 게 있습니다 홀치 자 여기 보면은 그죠 홀치라는 게 있는데 덫입니다 덫 한국말로 그죠 덫 올가미 자 슬러시 l o d 에 홀티 홀티 우리말로 홀치죠 홀치 홀치 올가미의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홀치 거든요 우리말에 자 올가미라고도 하고 홀치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l o d 로띠 로띠 로띠인데 여기서 이런 발음입니다 슬러시 l 발음이 양 볼 옆으로 공기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나오는 이런 소리 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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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발음 이 L 발음이 조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말의 홀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덫 자 그래서 여기 쭉 적어놓는데 몽골에는 또 우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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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치, 우르시 몽골에서 이 홀치라는 발음이 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홀치가 우르시, 우르히, 홀치, 이렇게 홀치, 홀치, 이게 홀, 흐가, 트가, 트가 되기도 하고 치가 되기도 하고 그죠 홀치, 흐츠, 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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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치 이 X 발음이 약간 애매한 그런 발음 아닙니까 정확한 발음이 아닌 우르히, 우르히, 홀치, 자 나바호가 요게 또 중요합니다 요 뒤에 앞에 요게 지금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홀치, 우르티, 우르티, 나바호 자 이 나바호는 우르티, 이게 이글 트랩 이글을 잡는 트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면은 자 요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자 몽골에도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홀치, 우르티, 우르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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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르히 자 이게 참 나바호 사전이 참 재밌습니다 자 그림도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울티, 이글 트랩 돼 있는데 그죠 요 지금 하이딩 숨어가지고 지금 독수리가 싹 내려오는데 뭘 보고 내려오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, 토끼를 싹 미끼 삼아 딱 이 토끼를 잡아가지고 요 앞에 놓으면 토끼가 왔다갔다 하면서 위에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다가 딱 독수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밑에서 딱 숨어 있다가 딱 잡는가봐요 이 나바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잡았는가봐요 독수리를 참 재밌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오띠, 오띠 우리말에 홀티 홀티, 오띠 다 같은 발음이죠 그죠 몽골에서 온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언제 이렇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트랩 홀티 아닙니까 그죠 홀티 올가미에 우리의 방언입니다 방언 지방사람들 자 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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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참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몇 번 연습해도 참 힘들더라고요 아빠치 아빠치족은 홀티 나바호는 홀티 그죠 똑같죠 그냥 홀티 홀티 단지 나바호는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홀티 라고 한대 홀티 자 그 다음에 몽골 울히 울히 맞죠 울히 울히 홀티 울티 울히 홀티 다 같은 발음입니다 이게 그죠 다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래야 아버지고 무슨 뭐 나바호고 다 우리 이 몽골 몽골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몽골에서 다 몽골에서 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꼬리아로 내려오고 또 뱅글뱅글 돌다가 뭐 이쪽으로 가고 바다 건너서 저쪽에 캐나다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몽골에서